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름의 길목에서 삼시새끼 잘 자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잘 챙겨 자시고 조만간에 삼복이 오기 전에 초복, 중복, 말복 이게 삼복입니다. 보약이라도 한참 내려 자시면 좋을 것 같지만 형편이 안되시면 역시 우들의 보약 삼시새끼를 잘 좀 챙겨 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경남하고도 밀항에 있는 조용하고 면학분위기 최상급의 대학교에 한번 와봤습니다. 궁금하고 또 제가 자차로 오려고 해도 여기로 오는데 굴다리 좀 지나고 논밖과 하천을 지나야 되는 아주 외진 곳에 있습니다. 모름지기 대학은 학문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서 있는 곳이라 어떻게 보면 이런 데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위치에 있는 학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학교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면학분위기의 장점은 온데간데 없고 학생들이 대부분 보따리를 싸고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명 중에 한 명 꼴로 자퇴를 하고 군대 갔다가 다시 안 오고 알바 뛰러 갔다가 다시 안 오고 그런 학교가 되어 가고 있다 하네요. 요즘 대학의 신입생 이탈률이 무지막지해가 얘네들 요새 소위 스카이 이런 데 들어갔다가도 거의 나가는 추세라고들 하죠. 어찌 보면 스카이 비롯해가 일반 자연과학 대학들이 의대 아니면 약대를 가기 위한 일종의 진검다리로 전략을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 과학고등학교도 의대 진학을 수급하게 하는 하나의 편법으로서 그런 이용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프리미엄이 이제 없어지는 추세라 등다라서 과학고등학교도 이제 인기가 차츰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카데미 전당은 의료인을 양성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해먹을 게 없는 아무것도 안 배우려 합니다. 오직 사람 몸치료하는 그것만 배우려 하는 모양입니다. 과학고를 갔으면 과학자가 되어야지 왜 그 편법으로 흰 가운만 자꾸 바꿔 입으려고 하는 게 매우 얍삽해 보입니다. 어찌 됐거나 요즘은 정말 대학이라는 게 갈수록 그 의미가 퇴색되고 예전만큼 목숨 걸고 가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현상에는 저도 무척 찬성하는 바입니다. 바람직합니다. 예전에는 대학을 반드시 가야 했고 또 대학이나 교사들이 추천하는 직업 그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인정받는 직업이었고 학교나 교사가 인정하지 않는 직업은 어느새 말하기 좀 부끄러운 직업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학교에서 추천하는 직업은 대체로 전통의 사자가 붙은 의사, 교사 뭐 이런 것들이고요. 학교에서 추천하는 것 중에 비교적 제일 좀 하타로 취급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래도 공무원 정도는 또 해야 조금 이야기라도 꺼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중소기업 취업이니 뭐 이런거는 별로 관심도 없고 들은 채도 안합니다. 학생이 모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번에 건실한 중소기업에 어디 취직했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 별로 들은 척도 인정도 별로 안합니다. 이게 직업에 대한 편견이 교실에서부터 시작되고 입으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소리를 정말 기에 모시박을 도록 국민학교 때부터 들어왔는데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직업에 대한 편견이 심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부모의 직업에 따라 선생님으로부터의 그 대우도 완전히 달라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사회에 만연된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엄연히 부산대학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음에도 밀양이라는 시골 벽지에 있다는 이유로 무시받고 같은 부산대 학생들끼리도 서로 서자 취급하고 여기는 부산대가 아니다. 여기는 밀양대다. 이래버리니까 이 대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거의 안들을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촬영을 한 6월 초에 했는데 기말고사 기간도 아니고 아무도 없습니다. 면학 분위기만큼은 세계 최강입니다. 하바드보다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만 열심히 하면 자격증을 수십 개 낳았다고 나올 것 같은데요. 잘하면 일을 갈면 노벨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과도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정말 좋은 과는 여기 다 있습니다. 덧도 보다 못하면 나노 어쩌고 하는까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생명자원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이게 뭐 배우기가 상당히 애롭은 것들이 여기서 다 결마주고 있습니다. 이랬는데도 이래 들어오지도 않고 결국 들어왔다가 군대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기는 다시 논밭으로 돌아갈 거라 봅니다. 자 이 대학의 모습을 보니까 저쪽에 예전에 진주국제대학의 그 문 닫은 모습이 자꾸 불길하게 떠오르는 것은 아 왜인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를 드론으로 보시면 원룸이 농가 논 사이를 두고 우뚝하이 임시 건물처럼 지어놨고요. 생뚱맞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것도 과연 얼마나 찼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기 몇 명이나 오늘 자고 갈지 궁금합니다. 딱 봐도 굉장히 열악한 구조입니다. 주변 상권도 없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교통평의 정설도 딜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을 시에서 어느 정도 가꾸어주고 대학 주변 모습도 충분히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전혀 지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자체가 인구가 10만이 지금 까딱까딱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 데다가 학생들 몇 명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별로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좀 더 골치 아픈 일이 밀양에 좀 터져가지고 더 신경을 못 쓸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시가 신경을 안 써주니까 뭐 자퇴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전원생활 같은 대학이 자꾸 이래 되니까 보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 학교 역시 예전에 창원대나 또 경상대 이 두 개의 대학과 통폐합의 문제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밀양시 측에서 그런데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나마 이 학교라도 남아있어서 젊은 인구가 하나라도 더 붙잡고 안 빠지게 뭐 이런 계산을 대고 지고 있으려고 했던 모양인데 뭐 그것마저도 다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배각이 무호할 듯 합니다. 자 밀양시 자체에서 젊은 인구 유입의 마지막 카드로 버티는 게 밀양 캠퍼스 통폐합 반대거든요. 시급합니다. 한 달에 400명이나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도 미분양인데도 비싸고 대학도 이래 줄어들고 여러가지 요즘 밀양이 여러가지로 외롭습니다. 근데 뭐 사실 원래 밀양은 농업의 도시였는데 뭐 어쩌다가 KTX가 좀 들어서고 표충사 이런 게 좀 유명한 거지 원래 저는 촌 이런 도시는 맞습니다. 자 이제 대학도 진실을 마주하는 시대입니다. 부산대 밀양 캠퍼스뿐만 아니라 다들 지금 가려는 수도권의 명문대학들도 이제는 만만치 않은 현실을 마주해야 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따라가는 대학을 갔다가는 4년 가서 졸업해봤자 더 힘든 간문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업을 너무 구분하지 말고 대학도 너무 특정한 대학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부산대 밀양 캠퍼스라 해가 또 무시하고 차별하고 뭐 이런 것도 전혀 시대에 맞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너무 오래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많은 친구들이 또 갑자기 대학원을 또 간다고 날립니다. 정말 학벌이 다들 너무 높습니다. 자 몰라서 그렇지 말을 안 하고 그냥 있어서 그렇지 집에 계시는 박사님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봅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께서 직업전선에 하루라도 빨리 뛰어들어가 조금이라도 경험을 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